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리튬 2차전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한 테슬라 LG엔솔 대박수에 받을 수 있는 이 주식 10배 터질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주식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좋은 영상과 주식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식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주 영상과 더불어서 자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지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전지 관련주 관심 많으신 분들 이 영상 많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공부하면서 이 영상 내용을 전부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시장 전망 및 동향 자 그리고 또 2차전지 소재와 장비 관련주 그리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리튬 시장 동향 및 관련주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와 시장 동향 및 전망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모든 2차전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총망라해서 전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다운받으면 좋은데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카톡에서 받아보면 제일 좋겠다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pdf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 문자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모두 보내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 문자에 쓰셔서 받아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엔솔 테슬라발 수주 대박 기대감 자 이 기사가 이제 떴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증설한다 근데 이제 LG엔솔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가팩토리라는 게 뭐고 이 테슬라가 베를린의 기가팩토리를 증설하면서 LG엔솔이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LG엔솔의 수혜를 받게 되면 LG엔솔과 테슬라로 인해서 가장 수혜받는 또 가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한마디로 베를린의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기가팩토리를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 연간 50만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100만대로 늘리겠다 요것이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를린의 기가팩토리가 뭐고 그 다음에 이 베를린에서 생산하는 게 바로 이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모델3 모델3와 모델Y 요것을 테슬라에서 지금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데 요것을 이제 50만대 더 늘려가지고 생산하겠다 요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장거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요 기가팩토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2170 원통용 배터리를 수입해서 모델Y를 생산하고 있다 바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LG엔솔의 2170 원통용 배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가팩토리라는 게 뭐냐 이 기가팩토리가 바로 테슬라가 연간 50만대를 생산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세계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리튬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 기가팩토리를 짓는다 이게 지어지면은 이 기가팩토리가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이 만든 공장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공장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 기가팩토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서부터 미국 네바다 자 요런 게 이제 지금 2010년부터 16년 이제 점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도 뉴욕에도 2017년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은 게 여기예요 기가팩토리가 바로 이 중국 상하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산하는 게 생산량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번에 독일 베를린에 또 하나의 유럽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모델3와 모델Y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2170하고 4680 2170이 벌써 들어가고 있고 4680 4680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이 4680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하는 게 50만대 정도예요 50만대인데 여기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100만대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독일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만드는 생산량을 그러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바로 최대가 누구예요 여기 다 전량 납품하는 데가 바로 LG엔솔이에요 그래서 LG엔솔이 대박이 났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LG엔솔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2022년도에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세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LG엔솔이 원래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작년에 원통형 배터리 팔아가지고 흑자 전환한 겁니다 자 이거의 최대 고객사가 누구예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예요 그래서 LG엔솔은 테슬라가 이게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테슬라 자동차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증설을 한다 자동차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LG엔솔은 최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세계 2위인데 2위인데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 이게 지금 다음번 차세대 2170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미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LG엔솔 4680 배터리 전용 공장을 한국 5창에 7300억을 투입해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바로 테슬라의 공급 확정이 되면서 엄청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2170이라는 배터리가 여기 보면 테슬라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테슬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AA 건전지가 이 정도예요 보이죠? 비교가 딱 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에서 쓰이는 게 이거예요 2170 배터리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4680 이 배터리가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테슬라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테슬라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어디서 만든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들어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70 이것을 만들어서 베를린의 모델 Y, 모델 3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베를린에서 만드는 거에 계속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4680 이것도 LG엔솔에서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이 2170, 4680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 회사들이 또 최대 수혜를 받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최고의 기술력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딱 찾아보니까 바로 이 회사입니다 LG엔솔 테슬라 향 수혜주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이 원통형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LG엔솔, 삼성 SDI 여기 동시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요 TCC 스틸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 케이스 이거를 만드는 회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TCC 스틸에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어요 보면은 LG엔솔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전해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전해질 확보를 위해서 첨보 바로 첨보입니다 이 첨보에 LG엔솔이 2조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얘기가 지금 딱 나왔어요 최신 뉴스를 보시면 LG엔솔 첨보와 대규모 전해질 공급 계약 추진 테슬라의 물량 확보 쫙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이 첨보가 첨보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은 2차 전지 소재 중에 이제 전해질 2차 전지 전해질을 개발해서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로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바로 리튬 이 리튬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이게 바로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이 전해질을 LG에너지 솔루션과 2조원 규모의 발주 계약 내년도 생산 케파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수전해질 이 특수전해질 F전해질이라고 하는데요 특수전해질의 생산 능력을 2023년 5천톤 2026년까지 1만 5천톤으로 끌어올리겠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이후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인 테슬라는 내년 사이버트럭과 로드스터 등도 출시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에 계속해서 2차 전지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독점적으로 전해질을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는 첨보의 주가도 지금 당연히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TCC스틸과 첨보의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C스틸입니다 자 TCC스틸이 지금 최근에 바닥이에요 지금 아직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리튬이나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은 홀홀 날아갔는데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쉬었다 가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또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비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부품 그리고 바로 또 아직 안 올라간 소재 쪽입니다 자 그래서 전해질 쪽이라든지 또 장비주 장비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바로 이 TCC스틸 같은 종목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딱 상승 신호탄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최대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터지면서 그동안 121선, 61선, 21선, 역배월이었는데 쭉 떨어지던 종목이 자 10월 중순부터 21선 위로 올라탑니다 자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21선을 올라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61선을 타야 되는데 61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61선은 바로 그동안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분기선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TCC스틸이 거래량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예요 61선 돌파할 때 그냥 예 페이크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져주면은 신뢰도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61선을 강하게 예 돌파한 이후에 6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TCC스틸은 이제 상승 추세로 막 접어드는 상승 추세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CC스틸의 주가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보입니다 자 첨보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바닥을 다질 때 항상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옵니다 쌍바닥이 나오고 그동안에 얘도 마찬가지로 121선 61선 21선 역배열이었어요 완전 역배열이었다가 최근에 이 21선이 61선과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 이 61선 돌파할 때 보세요 이때 거래량이 반드시 터지죠 아까 TCC스틸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61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2평선인 121선과 중심선까지도 강하게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의 저항 때 자 이렇게 121선 61선 같은 장기 평선이 저항으로 있었는데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줌으로써 추세가 완전히 전환돼서 이제 첨보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1선과 61선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121선을 21선이 이게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어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멋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첨보의 주가도 이제 눌림 때 눌릴 때에 어디를 눌려요 21선 부근에 한번 지지를 받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의 좋은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번 2차전지의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2차전지 시장 동향 및 전망 리포트 그리고 2차전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리튬 시장 동향 및 리튬 관련 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까지 전부 2차전지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공부해야지 우리는 또 멋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걸 보내드리고 자 여기를 다운받으시면 좋은데 유튜브에 다운받을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